9월 마지막 주일 우리 주일 말씀 함께 살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반서신 아홉 번째 유다서 그리고 요한 게시록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함께한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함께한다 이런 제목으로 계속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우리는 이제 사도 요한의 서신들 그러니까 요한 1서 2서 3서까지 이제 살폈었죠 우리가 지금 이 4차 연대기적 성경 강의를 2018년 4월 29일 그러니까 4월 마지막 주일부터 살피기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3년 5개월에 걸쳐서 이제 창조로부터 여기 이제 신약의 거의 마지막까지 달려온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유다서와 게시록 뿐이죠 계획상으로는 한 12월 셋째 주 그러니까 올 한 해 마지막까지 이제 게시록이 계속 살펴질 것이고 그래서 이제 4차 성경 연대기적 강의를 마치게 됩니다 끝까지 우리 힘내서 잘 살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러면 유다서를 먼저 살펴보면 일단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역사적인 배경 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역사적인 배경은 뭐 이미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베드로 후서를 비롯해서 요한 서신서들과 연관돼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들었던 그 배경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계속 좀 읽어 가시면 아마도 더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유다서는 이제 AD 한 70년에서 80년경에 적혀졌다고 보는데요 14절을 참고해 보면 현재 이제 위경에 해당하는 애녹서를 인용하고 있어서 애녹서의 경우는 이제 기록으로 볼 때 AD 30년에서 한 50년 사이에 기록된 책으로 보거든요 아마도 이제 그 이후에 적혀졌을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유다서 내용 안에 우리가 이제 요한의 서신을 통해 살펴던 그 영지주의 사상 거짓 교사들을 언급하는 거로 봐서 AD 70년 이후부터 이제 더 확연하게 드러난 영지주의의 그 현상을 볼 때 그리고 이제 저자인 유다도 AD 70년에서 80년 사이에 이제 순교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록 시기를 한 70년에서 80년 사이 정도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유다서의 이제 저자는 본문 안에 나오는데요 본 책 안에 스스로 이제 야고보의 형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였을 거다 그렇게 보통 봅니다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스스로 자기가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다 그렇게 말은 하지는 않고 야고보의 형제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제였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야고보의 형제가 되는 유다도 역시 예수님의 동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스의 내용을 보면 일단 인사와 마지막 찬양을 빼고는 전체가 이제 영지주의 그 이단에 대해서 논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밝히 알게 하는데 다른 성경들보다 좀 특이한 것은 성도들이 더 강하게 힘써서 이단과 싸워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했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영지주의 이단에 대하여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적극적으로 대항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는 게 상당히 다툼이 없고 서로 하하호호 이렇게 생활하는 거라고 자칫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진리를 지키는 것에는 더 많은 싸움이 필요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이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려고 해도 중립을 지킨다고 해도 마구 덤벼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는 이상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이 있는 이상 그냥 방치하고 모른 척하며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분명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저절로 지켜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진리를 지키는 영적인 전사, 영적인 군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런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아가라 그렇게 권하는 거죠 유다서의 내용도 베드로 후서나 요한의 서신들과 강조하는 점이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 살펴본 역사적 배경을 잘 생각해보면 유다서를 읽어가면서 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유다서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성경이 아닌 다른 참고서를 사용했죠 에녹서, 모세승천기라고 하는 사실 나중에 위경으로 분류가 됐는데 여기에 나오는 구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에녹서를 인용하고 있고 그리고 구절에서는 모세승천기라는 문서의 내용을 언급하여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책들은 성경 66권이 정경화되는 구약이 AD 90년에 얍니아 회의에서 정경으로 39권이 정해지고 그리고 신약 같은 경우 AD 397년에 3차 카르타고 회의에서 확정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런 책들이 외경이나 위경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는데 에녹서 같은 경우는 최초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 5경 이전에 존재했던 고대 문원이거나 또는 전승되는 그런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승천기 같은 경우는 모세가 여우수와 대화하는 식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는데 이스라엘의 어떤 미래에 관한 예언서로 그 시대에는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참고서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교회사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AD 90년에 얍니아 회의에서 열렸던 그 공회 예루살렘 공회가 에녹서를 정경으로 채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녹서 같은 경우 훗날 이제 신약 성경이 정경화될 때까지 성도들에게 널리 읽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6권 정경 외의 것들이 출처 불명의 전설과 환상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일단 정경에 포함되지 않고 저급한 것으로 여겨지긴 했는데도 항상 이 성경 주위에 맴돌면서 그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져 왔고 그래서 초대교회 감독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시대 사도 시대가 지나가고 이어지는 그런 초대교회 감독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참고서처럼 이렇게 읽혀지거나 인용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중에 이제 카톨릭에서 지금도 성경에 포함해서 사용하고 있는 마카비서 같은 경우 이거는 저희가 400년 침묵기를 살펴볼 때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유대 마카비 혁명에 관련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적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외경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살펴갈 때 참고하면 성경의 배경을 다각도로 우리가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유다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은 변함없을 것이지만 성도가 그것을 지켜내지 않으면 그 진리를 자기 마음대로 가감하고 해석하고 하는 그런 존재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다 이단, 적그리스도, 영지주의 방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칫 존재의 이유조차 잃게 될 것을 경고하면서 성도가 이 말씀의 참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의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와 강단 같은 경우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부지런히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심을 가르치고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과 영적인 전쟁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얼마나 우리 교인들이 이 성도들을 잘못 교회에서 강단에서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고 그냥 편하게 가르쳤는지 교회를 아주 오래 다녔다고 해도 이 성경에 따른 역사성도 없고 보편성도 없고 윤리도 없는 그 거짓 진리, 이단의 그런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하면 성도 교육을 바르게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 잘못됐다는 건 말할 것도 없는데 이게 교회와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단을 탓하기 전에 우리 교회들이 너무 성경을 바르게 못 가르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성경과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글도 모르고 또 책도 많이 없고 참고서도 없고 그러니까 교육이 어려웠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날에는 이제 완전히 문제가 다르죠 다들 이미 기본 학습들이 다 돼 있고 책을 다 읽을 수 있고 그러니까 다들 학벌도 높고 또 좋은 책도 많이 읽고 또 교재들도 읽고 또 더불어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시간의 헌신을 통해서 시간의 11조를 들여가면서 바르게 배우고자만 한다면 온전하고 건강한 성도로서 우리가 충분히 설 수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예언이 완성되는 이 마무리 시기에 이런 사도들의 글들이 우리에게 전해진 중요한 그 전해졌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바르고 빠르게 배워서 또한 우리가 배운 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의 심령들 속에 주님의 진심 새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유다서를 살펴보면 이 유다서가 말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보금을 혼란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 경고 그리고 이제 성도가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도전하고 세상과 싸워갈 수 있도록 하는 이 내용을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유다서는 이제 마치고요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 이제 남았습니다 창세기로부터 거의 3년 5개월에 거쳐서 게시록까지 이곳까지 함께 달려온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살폈었죠 근데 이제 말 그대로 그거는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이었고 이 종말에 대한 거라면 정말 여기 게시록 이 게시록을 통해서 종말에 관한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그래서 종말에 관한 것을 배워갈 때 다른 어떤 성경보다 이 게시록을 통해서 먼저 이 종말의 전체적인 시간표를 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몇 번에 걸쳐서 한두 달에 걸쳐서 이 게시록을 살펴갈 텐데 차분히 이 게시록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의 환란 속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날들 우리가 바르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이 땅에서 우리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바른 종말론적 그런 사고들 그런 안목들을 가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게시록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늘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이 게시록이 기록되었던 역사적, 시대적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서신을 비롯한 후기 사도시대의 성경들을 다루오면서 이미 반복해서 이 배경들을 살펴왔었으니까 다르지 않다고 그랬죠 조금 더 70년 이후 그 다음에 AD 90년경에 조금 더 미래로 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흐름에 있어서는 특별히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일단은 그 시대의 온 세계를 이 로마라는 이 나라가 통치하고 있었죠 물론 그 시대 동양에는 중국이라든지 또는 인도 같은 그런 나라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 지중해 판도를 놓고 말할 때는 로마가 거의 그 세계를 다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처음에는 함께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던 것처럼 점차적으로 이제 로마의 정부까지도 로마의 황제들까지도 핍박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왔다고 그랬죠 근데 그 로마의 황제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게 된 이유를 보면 일단 로마 제국의 세계관 그들이 보는 세계관 그들이 보는 종교관과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경멸했던 이유는 기독교에서 이 사람을 신이라고 주장을 해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 황제를 신으로 추정했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를 신이라고 생각하던 로마인에게 어떤 사람을 신이라고 하는 건 별 문제될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숭비하는 그러니까 신으로 받들고자 하는 그 인물이 누구예요 저들의 눈으로 볼 때는 경멸스러운 범죄자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 그러니까 갈릴리의 어떤 촌사람이다 라는 거 이런 거였다라는 거죠 로마는 인간을 신격화할 때 누구를 했습니까 황제와 같은 아주 엄청난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을 신격화했죠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세계관으로 볼 때 적어도 온 세계를 정복하고 자기들에게 부하 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존재 정도는 되어야 신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의 그런 시각으로 볼 때 평범하다 못해서 시골의 촌사람 그 예수를 평화의 왕이다 구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까지 부르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 로마의 종교 문화 종교관 또 저들의 세계관 그들이 이제 사회에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보편적 가치 저들의 가치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던 그 황제 숭배 같은 것이 가장 큰 부딪힘의 문제였는데 1세기 후반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런 시기에 이르러서 이제 황제 숭배가 로마 어떤 국가 종교의 어떤 핵심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종교와 국가가 분리되기 전이라서 로마의 신들에 대한 이 충성이라는 것은 로마 자체에 대한 충성으로 그렇게 간주되던 시대였습니다 황제 숭배는 사실상 뭐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트스 옥타비아누스 황제 시대부터 국가 종교의 하나로 이렇게 되어져 가는데 곧바로 이제 황제에 대한 충성이 그래서 이제 제국에 대한 충성을 시험하는 어떤 그런 기준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었죠 황제 숭배라는 게 원래 동방의 헬라 왕국 그러니까 고유의 헬라 지역의 희란문화가 아니라 헬라문화 속에서 있었던 그런 지도자 숭배 제도에서 시작된 게 바로 이제 황제 숭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같은 경우는 헬라 지역을 정복하게 되면서 그 정복자들이 마치 축복을 나눠주는 힘을 가진 신처럼 여기는 그런 그리스 지역 헬라 지역의 관습을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지역을 정복한 로마 장군들이 헬라 지역 현지인들로부터 그런 식의 숭상을 받은 겁니다 저들이 그 땅을 정복할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처럼 숭배하고 떠받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인들은 원래 전통적으로는 인간을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들의 이제 희랍적인 사고로는 그런데 이제 헬라 정복을 통해서 이런 문화들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희랍의 문화와 헬라의 문화가 섞이면서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에 이제 처음 황제 숭배와 관련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이제 로마 원로원 같은 경우는 이제 BC 27년에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이그솔티드 그러니까 숭고하다 경애할 만하다라는 그런 뜻의 이름을 붙인 게 바로 아우구스투스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인간보다는 아주 차원이 다른 그런 존재지만 신보다는 조금 모자라는 그런 식의 어떤 의미로 아주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어떤 그런 칭송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가 AD 14년에 죽게 되니까 로마 원로원이 그때 이제 이 아우구스투스를 신의 경지로 올립니다 그래서 황제가 원로원에 의해서 부딪히면서 파문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로마의 전통적인 어떤 것을 무시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막 황제 숭배를 요구한다든가 이러지 않으면 황제로 죽게 될 때 대부분 이제 로마 원로원의 이 사람들이 이 죽은 황제를 신의 어떤 경지로 올려주고 그 지위를 이제 부여하는 그런 식이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시대 인기가 없었던 티비리우스 황제 같은 경우는 신의 지위를 얻지 못합니다 뭐 칼리굴라 또 네로 도미티아노스 이런 사람도 보편적으로 이제 로마 그 황제가 신의 경기에 올라가는 것에 가질 못해요 왜 그랬냐면 이 사람들은 모두 로마인들의 사고 방식에 맞지 않는 여러 숭배 조건을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스스로 막 요구했어요 자기들을 자기를 숭배할 것을 요구했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아니 사람이라는 것을 서로 분명히 알고 있는데 아무리 황제 자신이 정말 세계 권세를 쥐고 자기가 그렇게 높아 보이는지 몰라도 살아있으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 이런 짓들은 당연히 그 시대 아무리 뭐 그런 어떤 다신론의 또 황제를 뭐 이렇게 어떤 신으로 숭배한다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도 그냥 보편적인 사고에 살아있는 사람을 신으라고 말하는 것은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네로나 도미티아노스 같은 경우는 그들이 범한 잘못 때문에 원론에서 공식적인 유죄 선거까지 하게 되고 심지어 이 두 황제에 대해서는 기록 말살형을 아주 처해버려서 이들의 기록들이 역사에서 없어지는 그런 일까지 당하기도 합니다 뭐 어찌됐든 황제 숭배는 로마가 다스리는 영역 그런 지방에서 이제 더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일종의 이제 아부같이 황제 숭배하는 그 신전을 막 쥐어서 황제의 관심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그런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통치하는 자들이 더 앞장서서 그런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고 나섰다라는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황제가 직접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신전을 갖게 되면 그런 신전이, 황제가 인정한 신전이 있는 도시나 그런 주, 그런 데는 아주 큰 명예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 안에서도 각 도시마다 그런 신전 건립 경쟁이 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도시의 발전을 바라는 그 지역의 통치자나 의원들이 로마 황제에게 아주 열렬한 충성을 보이면서 그렇게 이제 아부를 하려는 결과들이 이런 것들을 더 심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자연이 각 지역의 통치자나 관리들의 관심은 황제에게 적절한 경배를 포하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것에 쫓아오지 않는 그런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그러면 그들을 핍박하게 되고 그런 식의 분위기가 흘러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게시록에 언급된 그 일곱 지역 교회 중에 세 도시인가 버가모, 에베소, 서머나 같은 데는 그래서 이제 황제의 숭배를 위한 그런 신전들이 세워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이런 배경이 바로 요한 게시록 해석의 아주 좋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1세기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게시록을 기록한 거죠 요한 사도가 마지막에 에베소에서 그 목회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황제 숭배는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 믿는 사람이 볼 때 절대로 뭐 그거는 용납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황제에게 경배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인들은 결국 필연적으로 그 시대 문화 그 황제 숭배를 조장하는 지역의 통치자나 그들의 어떤 관리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 흐름이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일들이 당연히 기독교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이런 로마의 권세 최고층들 귀에 들어갔을 것이고 결국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핍박받고 박해받는 어떤 그런 단초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제 숭배의 문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아주 가장 천례한 이슈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네로 이후 인정받았던 황제가 누구냐면 베스파시아누스라고 그랬죠 이 황제에 의해서 AD 69년에 시작된 베스파시아누스 플라비안 왕조 이 왕조의 마지막 황제가 도미티아누스거든요 베스파시안 황제는 자기 왕조를 견고히 세우고 각 지역의 충성을 확보하려고 이 황제 숭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그런 정책을 폈다고 합니다 비록 그의 첫 아들이었던 예루살렘을 AD 70년 멸망시켰던 티투스 같은 사람은 오래 통치하지도 못하고 불과 한 2, 3년 안에 죽었고 그 다음에 차남이었던 이 도미티아누스 같은 경우는 15년 정도 왕위에 있으면서 베스파시아누스, 티투스, 도미티아누스 이게 플라비안 왕조로서 존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로마의 역사가들은 도미티아누스를 자신의 신격화에 집착하고 고집했던 독재 군주로 그렇게 보통 묘사를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도미티아누스는 자기를 자기 스스로 주이자 신 Lord and God 이렇게 불러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가 통치하는 그런 시기 당연히 기독교인들에게는 최악의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그의 마지막 통치 그 4년 AD 93년에서 96년 같은 경우 극단으로 기독교 신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도미티아누스 통치 시기 소아시아 지역의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심한 박해가 일어났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과대망상증도 있었지만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자체가 자기를 황제로 떠받들기를 원하니까 당연히 그 지역에 있는 통치자들이 이런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과잉 충성하는 이런 결과로 인해서 소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 더 극한 박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가 소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에 자신이 인정하는 신전을 짓는 특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서 로마에게 자신의 충성을 보이려는 그 지역 관리자들 아주 그냥 횡포로 인해서 특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심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 지역 원래는 그 터키 지역 지금 우리가 볼 때 터키 지역이 이슬람이지만 그 역사를 거꾸로 보면 지금 그때가 다 기독교 지역이었잖아요 아주 공포와 그 자체 공포 그 자체였던 그런 지역에 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미 사도바오를 비롯한 예수님의 다른 사도들은 순교를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사도로서 요한만 남아있었는데 그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만련은 이 도미티아누스 통치 아래에서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살아서도 자기가 신이 되겠다고 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이 시기 기독교에 대한 2차 박해 그러니까 왜 2차 박해라고 하냐면 그 이 네로 황제가 1차로 박해 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2차 박해가 아주 심하게 이어지는데 바로 이제 이런 이 근거 이 2차 박해의 이런 역사적 배경 하에 바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을 보는 이 로마의 눈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그들의 이해는 어땠냐면 자기들에게 너무도 보편화된 그 우상들 그 우상을 섬기는 다신론자들과는 달리 유일신을 섬긴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것도 한 분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그들이 눈으로 볼 때는 무신론자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스 로마 세계는 다신론 세계 그 이상이거든요 그리스의 신이었던 해시도스라는 사람은 그 신의 수가 3만이 넘는다고 이렇게 추정을 했거든요 우리가 익히 들었던 제우스, 아데미, 아르티미스, 아폴로 그들이 섬기는 어떤 신들의 중심이 되는 그런 존재들도 있었지만 그리스, 로마, 이집트, 시리아를 비롯해서 온갖 나라에서 섬겨오던 여러 신들까지 다 신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공존하는 사회가 로마 사회였다라는 거죠 대부분 그래서 이 도시마다 그런 각 신들을 섬기는 주요 신전들이 꽤 여러 개 있었는데 이러한 신들 외에도 아주 잡다한 신들, 별의별 신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 각 신마다 신당들이 있었고 그 신당 속에는 숭배자들이 그렇게 있는 그런 종교적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그런 시대 풍토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서로 믿고 니네 신, 우리 신 해가면서 하는 이런 신들의 존재를 아예 인정도 하지 않고 믿지를 않은 거죠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그 시대 존재들이 유대인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었고 이방의 다른 신들은 신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인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무신론자다라고 볼 정도였다는 거고 그런 반 로마적인 종교관을 가진 것을 로마 정부에 대한 거부, 로마의 통치에 대한 거부고 그 다음에 황제에 대한 어떤 반란과 같이 그렇게 보게 되니까 당연히 핍박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인식 중에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인신제사를 드리는 어떤 야만적 존재라고 인식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명하셨던 성만찬 예식이 있었잖아요 그걸 꼭 행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과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걸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피로 맺었던 그 옛 언약의 시대가 이제는 끝난 거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맺어지는 이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걸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걸 하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마인들이 이 성찬식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사람을 죽이고 인신제사를 드려서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가 생긴 겁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그런 희생제물로 바쳐서 자기 자녀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런 거짓말까지 유언비어까지 아주 기본적으로 퍼져 있었던 그런 풍토였었죠 이런 식이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국가의 기아 전염병 지진 같은 그런 어떤 자연재해 현상 같은 게 나타나도 다 원인을 찾잖아요 저주받을 만한 그런 일이 뭘까 찾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 기독교인들 때문에 로마의 모든 신들이 노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책임을 전가시키고 모든 사회적 책임 그런 책임들을 전부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되면 그땐 사람이 아니죠 너무 짐승보다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핍박은 정말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잔인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분위기가 기독교인들에 대한 로마인들의 보편적인 인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까지 스스로 나서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도시들이 그런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이제 막 그게 옳다 막 신전을 짓고 부추기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황제 숭배 로마의 정책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큰 오해가 돼서 저들이 받는 이 박해와 고난은 정말 너무 심했죠 이전에 네로 황제 때도 아주 혹독한 박해를 경험했었는데 만약에 박해를 당하고 순교할 때 그냥 한 번에 사형병에 끌려가서 목이 잘린다던가 참수형을 당한다던가 오늘 하루 말하면 총살을 당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죽으면 사실 뭐 그럴 수 있을 건데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죽인 게 아니라 그리고 또한 다른 로마의 정책을 거부하는 어떤 민족 어떤 인종이든 간에 어떤 모델을 보여줘야죠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반항을 아예 할 수 없는 싹을 끊으려고 했기 때문에 아주 혹독하게 고문하고 잔인하게 그리고 괴롭게 죽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사람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이미 굶주린 맹세들에게 뜯겨 먹어서 죽게 한다던가 십자가형 십자가형도 그냥 매달아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타르 같은 걸 입혀가지고 사람을 화형시켜서 횃불처럼 그렇게 이용을 한다던가 아주 최악의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사람을 서서히 죽게 만드는 그런 식의 방법을 썼던 겁니다 특히 도미티아노스 시대의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이런 지역은 몇 번 언급을 한 것처럼 이미 황제 숭배와 관련해서 그 지역 통치자들이 더 나서서 황제의 인정받은 신당을 짓는 공사를 할 정도니까 과잉충성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지역 사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어떤 교회의 중심이 옮겨갔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어떤 전도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에베소 그 지역 그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은 보인대로 잡아다가 강제 노역을 시키든 특히 교회 리더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모범사례로 잡아서 공포스럽게 고문하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를 중심으로 했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 그 7교회 그래서 그 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편지를 쓰게 되잖아요 각 교회의 교육자들은 사실 가장 먼저 체포의 대상이 될 거였고 잡히면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거라는 거죠 그 당시 그런 교육자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누구라도 그래서 그런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그런 공포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이게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도 당연히 그런 위협으로부터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믿음을 부정하고 교회를 떠나고 배교하는 일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겠죠 내로 황제에 박힐 때도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버티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믿었는데 어떡한 거예요 오긴 뭘 와요 그 고통을 그대로 다 몸으로 감당하면서 핍박받고 죽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거짓말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어떻게 해서든 이유를 만들어서 교회를 떠나야 되니까 그런 사람도 생겼을 거고 또 반면에 더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번에는 꼭 오실 거야 전에는 그랬지만 이번에는 꼭 오실 거야 어차피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 메시지가 사도바울도 늘 전했던 게 재림의 예수 베드로도 결국 말했던 게 곧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으로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부류들도 아마 그 시대에 분명히 생겨났을 거라는 겁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그 시대의 교회와 성도는 굉장한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큰 두려움 속에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고 그런데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아까 2차라고 그랬는데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한 10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번의 박해 중에 지금 단지 두 번째가 도미티아누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 이후 한 200년 가까이 8번 더 황제들에 의한 혹독한 이 핍박의 시기가 오거든요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네로 때 이제 3년 반 정도 시간이 되고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 박해가 거의 7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트라이안 황제 때인데 그때는 한 20년 정도 박해가 되고 하드리안 황제 때는 20년 이상 박해를 받고 마르크스 아울릴리우스 황제 때는 20년 세피무스 세베루스 황제 때는 10년 또 막시미누스 황제 때는 2년 데키우스 황제 때는 3년 발레리안 황제 때는 4년 디오클레티안 갈레리우스 황제 때는 8년 이렇게 되면 열 번째거든요 그럼 이제 303년에서 311년에 이렇게 박해를 받았었으니까 그 이후 이제 313년에 우리가 알다시피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측령을 통해서 결국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그때까지 거의 한 200년 250년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그 시기를 보면 거의 로마 통치 시 250년 기간인데 박해 기간 조금 전에 들렸던 박해 기간을 다 더하면 열매 황제로부터 거의 100년 정도 가까이 기독교인들이 계속 그런 환란과 박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도미티안우스 박해는 두 번째 박해 두 번째 박해에서 열 번째 중에 두 번째 박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교회가 계속 서가는 초기 시기에 다르게 서도 모자를 판에 이런 박해가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누가 제일 걱정하고 누가 가슴이 제일 미어 터질까요? 교회의 성도? 교회를 감당하는 교육자?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 누가 이 교회를 만드신 그분이 가장 가슴이 터지겠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그 자녀들의 고통을 봐야 되는 이 교회를 만드신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포학자들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이 교회 속에서 이 교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자녀들을 보아야 하실 때 가장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신 거죠 그 역사와 고통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가슴이 미어 터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시록 1장의 서두를 보면 우리가 이제 내용을 살펴봐겠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도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가야 됩니까? 하고 요한이 하나님께 요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시고 그걸 예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께 알리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이런 환상과 개시, 이 있어진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각 교회의 이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일곱 교회, 그 교육자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이 좀 보다 굳건하고 구체적인 이 소망을 붙들고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보내는 이야기가 바로 개시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시록은 바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움이 적힌 하나님이 먼저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그런 박해를 일어나지 않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그런 박해를 없애고 그런 주범자들을 없애버리면 그리고 좋은 왕을 세우면 될 것 같은데 분명한 역사가 우리에게 말아주는 거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닥쳐진 환란과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환란과 그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를 없애버리는 식으로 일하시지 않고요 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과 했던 약속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소망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우리가 속한 각자의 삶의 터에서 스스로 걸어 죽게로 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소망을 붙들라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는 빛으로 분을 받았죠 그리고 어디로 보냈습니까? 천국으로 갔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빛으로 부름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어둠 속에 보내진 존재들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그 삶 속에서 다가오는 험란하고 힘든 파도들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과 반대로 걷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존재한다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히 부딪히는 세상에 핍박이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성도로서 우리는 핍박을 피해가려고 하기보다 그 어려움을 이길 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어둠 속에서도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소망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될 것이고 그게 성도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핍박, 어려움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렇다고 그게 쉬운 게 아니죠 핍박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핍박이 무섭다고 하지만 사실 핍박보다 더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답이 있다고 한다 그게 뭐냐면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는 것이 사실 핍박이 오는 것보다 더더욱 절망스러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박해로 인해 두려워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더 큰 소망,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소망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영원한 소망, 참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그 시대 비슷한 시기였으니까 로마의 내로의 통치 끝에 있었던 그 시대였으니까 그때도 소망을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이 직접 나서서 하나님이 먼저 나서서 이 도미티아노스의 황제의 박해가 오는 그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 붙들어야 된 소망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핍박과 고통이 있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소망이 없어서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실 핍박은 어떤 면에서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것을 다 떼어나게 하고 더 순결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죠 소망을 붙들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핍박은 그래서 오히려 저들로 하여금 더욱더 강하게 소망을 붙들고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버리게 하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 가지게 하는 것은 힘을 줍니다 집중력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핍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나아갈 바를 확실하게 알고 붙들어야 되는 확고한 소망,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당시 어떤 방법으로 그 백성들에게 소망을 전했습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요한의 게시록도 핍박과 환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편지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보내는 소망을 기억하게 하고 소망을 붙들게 하는 편지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피겠지만 2장, 3장 같은 경우 보면 그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향해서 각 교회마다 이렇게 편지해라, 이렇게 편지해라 하시면서 각 교회를 세밀하게 보고 계시고 그들의 어떤 장점과 단점을 다 보고 계셔서 그들에게 온전한 부르심과 사명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현실을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처럼 가장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피할 길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 어떤 힘과 어떤 피할 길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처럼 그 든든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핍박이 심했던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전하는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핍박을 피해가는 방법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담대히 빛과 소금처럼 어둠 속에서도 말씀의 가치를 따라 먼저 그 길을 걸으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라고 그 길의 끝에 하늘에 속한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 22장까지를 보면 계속해서 많은 환상과 게시들을 사도연에게 계속 보여주시는데 그 또한 뭡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격려하려고, 소망을 주려고 그러니까 핍박의 길에서 피해가는 길이 아니라 이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걸어야 될 진리의 길 참된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소망을 주는 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편지요 이 게시록의 내용이다 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이 게시록이 편지다라는 사실을 염두해 두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 게시록은 성경에서 사실 가장 난해한 책이고 어렵다라는 식으로 역사적으로 많은 오해와 억측을 낳게 한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게시록은 기록된 날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항상 어려웠던 책이죠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성경학자, 어떤 신학자도 게시록이 어렵지 않다는 분이 없을 정도로 게시록은 항상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게시록에 대한 바른 해석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해왔었지만 거의 일치가 안 되고 읽어봐도 확신이 안 서는 그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딱 읽을 때 잘 확신이 안 서는 그게 사실이죠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게시록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 책 안에 있는 기록된 단어수만큼이나 수수께끼가 많은 책이 요한 게시록이다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자조차 그런 소리를 하는데 누가 감히 게시록을 쉽게 읽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기독교 역사상 정말 위대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루터 이후의 존 칼빈 같은 경우 그는 실제로 창세기부터 한 절도 빼지 않고 차근차근 설교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한 게시록 3장까지 다 설교를 했는데 그리고 4장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솔직히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손을 뗐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신학, 교리의 기초를 세웠다고 할 수 있는 탁월한 지성을 가진 신학자 칼빈이 어렵다고 한 것을 보면 게시록이 정말 어려운 책이고 함부로 풀 수 없는 책이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게시록은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책이다 함부로 손댓다가 큰일 난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게 됐고 또 수많은 목사님들이 게시록 몰라도 구원받는데 지장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안심시켜주고 사실 게시록을 몰라도 우리의 믿음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게시록은 누구라도 바르게 풀지 못하고 심지어 풀려고 해도 풀 수 없는 그런 책인 것처럼 우리가 인식됐기 때문에 지금 게시록에 대해서 자꾸 어려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됐던 게시록을 푼다고 하는 방법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여러 사람들의 방법들을 들어봐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잘못된 종말론을 기초로 그 게시록을 풀어냈기 때문에 어떤 선입견들이 생겨서 게시록이 잘 안 보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 보십시오 전부 게시록 같고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관점을 가지면 당연히 과잉 해석이 되고 무리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게시록을 보는 관점이 유연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뭐 게시록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책들도 그 내용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나의 관점이 너무 강하고 어떤 내 주관이 너무 세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볼 때 무슨 복을 캐내는 어떤 노다지로 본다 그런 관점이 있다 이게 복을 받는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건 방언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우리는 아무리 쉬운 성경의 말씀이라도 그냥 그게 오해하게 돼 있습니다 다 이상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있거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거나 막 그런 식이 되면 결국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뜻이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시록을 바라보는 관점이 유연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제 게시록을 대할 때 항상 어려운 마음들이 있는 거죠 또한 게시록을 읽어가기조차 어려웠던 이유는 구약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건 참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게시록만 모르는 게 아니라 이런 게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기까지 성경에서 이어져 온 성경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어때요? 구약의 역사는 대부분이고 구약서 같은 경우 신약 같은 경우는 불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시는 때로부터 지금 우리가 살피는 불과 한 100년 정도의 역사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과 같은 이 게시록의 많은 부분은 결국 어디 시작됐습니까? 구약의 역사에서 시작된 거예요 구약의 역사 속에서 시작된 사건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연결 연결된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게시록이잖아요 그래서 이 게시록의 내용을 볼 때도 구약 역사에 근거한 환상 그런 예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구약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 끝났다 이런 식으로 취급해버리고 신약을 사는 의뢰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구약을 아예 그냥 덮어버려가지고 게시록의 결과 이 결론을 알게 할 선언과 본론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필요한 것만 이것저것 뜯어먹어 왔었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게시록은 더더욱 바르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역사를 그래서 잘 모르면 게시록은 진짜 안 보이는 책입니다 더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갖다 뜯어다가 붙여서 쓰면은 이 성경의 역사를 모르면 쉽게 우리가 속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게시록에 이르기까지 창조로부터 이 성경의 역사를 성실하고 바르게 살펴보아야 이 성경의 시작으로부터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게시록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지금 성경을 그래서 역사적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좀 더 다른 안목으로 우리가 요한 게시록을 좀 더 이해해 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요한 게시록은 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민노라 할 때 그 다가오는 죽음의 위협, 사회적 고립 등에 의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핍박으로 인해 아주 심한 핍박이 다가올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하늘의 백성답게 살아갈 이유를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소명을 알게 하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소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의 핍박과 타협하는 길이 아니라 영생에 있는 진리의 길, 어둠 속에서도 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먼저 보낸 소망의 편지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축복은 비록 게시록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유연하지 못한 관점으로 어렵다는 식으로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고민과 연구,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이들의 꾸준한 순종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는 결과물로 나와 있는 거죠 많은 주석서들이 있고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역사를 조금만 좀 바르게 볼 수 있으면 게시록을 이전보다 좀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그게 우리들의 축복인 거죠 이전, 과거 어느 시대보다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가 시간 속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성취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에 예언됐던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결과를 낳고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고 어떤 결과를 낳고 지금까지 성취된 결과들을 우리는 지금 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려워하고 불가능하고 힘들어했던 것에 대해서 그나마 우리는 조금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요 이 게시록은 이 세상에서 불안해하고 이 세상의 핍박 속에 핍박으로 인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먼저 보내시는 소망의 편지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한두 달 이 게시록을 차분히 살펴나갈 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재림의 약속 그리고 이 말세에 일어날 그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바르게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여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우리 묵상하십시다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귀수로 말미 아마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인데 그런데 왜 이 시대에 이렇게도 세속화에 흔들리고 우리가 부른받은 사명조차 잊어가고 있거나 교회 속에 사명으로 모였다고 하는 데서도 하다 보면 억지로 힘들게 마치 종교적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박해, 유혹이 강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면서도 세상에 자꾸 빠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하늘의 소망, 참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한 천국 소망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즐기고 싶고 세상이 즐기는 것을 누리고 싶은 욕심이 가득 차서 그래서 어둠 속에 빛이 되려고 하기보다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본능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심지어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라도 그런 사람들보다 더 좋고 많은 것을 가지려는 그런 함정에 우리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되는 거죠 이 세상이 마지막이 되어서 욜로 욜로 인생을 외치고 한 번 사는 세상 마음대로 살아보자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성도입니다 천국의 소망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낙은해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박해와 유혹을 받는 그런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 어둠 속에 보내진 거다 그래서 너가 그곳에서 빛이 되어달라고 나를 보낸 거다 너를 보낸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붙든 그런 성도로서 이 어둠 속에 빛을 밝히는 빛이요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요 맛을 내는 그런 소금이요 열방의 제사장답게 걷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게시록을 살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그 길들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고 그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하늘의 소망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걸어가는 귀한 기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런 주신 말씀과 이런 도전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해주신 하늘 소망을 붙들지 않고 세상처럼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나님께 핍박과 유혹을 감당하기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핑계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 어둠 속을 비추는 빛으로 부른받은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열방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정말 주님 부르신 그 길을 따라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 두려워하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한 분명한 이 게시의 말씀을 주셨고 흔들리지 않는 이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참된 주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십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주신 하늘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 천국 소망을 붙들지 않고 우리가 번혈을 받은 이 땅에서 이 세상처럼 살고 싶은 그런 욕심에 우리가 흔들리면서 하나님 그 흔들림을 하나님 핑계를 대고 핍박과 유혹 속에 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어둠 속을 비추는 빛으로 부른받은 하나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소외된 백성으로서 열방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주의 뜻대로 그 어둠 속에서 빛된 나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성도되기 원합니다 두려워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실날에 대한 분명한 그 계시의 말씀 그 날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우리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나그네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주님이 기다리는 그 본향 하나님 저 천국을 향한 믿음의 삶을 우리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이 한 주간 또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을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런 소망을 붙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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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